안녕하세요 최민지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헤리스의 지지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차 범위를 제외한다면 마냥 헤리스가 트럼프보다 우위에 오르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여전히 대선의 승리자는 누구인지 불확실한 모습이죠. 투자 시장의 호재인 9월의 금리인화 가능성이 점점 확실시해지고 있지만 과거 같으며 영향의 미비한 소재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 투자자들은 변동성이 큰 장에서 투자 심리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있을 경제 지표 발표들을 앞두고 우리 코인 시장은 변동성을 계속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쨌든 미국이 직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반영하여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는 차기 대통령이 직면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대선 관련하여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 소개해드릴 미국 대선 관련된 내용은 대선이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25년도, 26년도, 아니 5년 뒤에도 이와 관련된 코인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길 바라면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전 세계가 통합되어 사용하는 유일한 화폐가 달러죠. 달러는 미국의 화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무역, 군사력, 외교적으로 모든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힘을 가진 건데요. 최근 시장이 변화하면서 기존 달러와 화폐를 대체할 만한 수단이 나오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탈중앙화를 외치며 그 대체 수단으로 언급된 것이 바로 암호화폐, CBDC라고 합니다. 그럼 달러로 인해 많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던 미국이 암호화폐로 대체하게 된다면 주도권을 잃게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없던 사람이 계속 없이 사는 것과 다르게 있던 사람이 없어지게 된다면 단순하게 없어지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미국이 화폐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하면 그동안 주도권 그 이상을 잃게 되기 때문에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역시나 미국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올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연달아 ETF 승인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이 모든 암호화폐 국가 중 리더로서 움직여야 한다고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통해서 발표했었는데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되지 않고 민주당 후보엔 해리스가 되어도 미국의 현재 상황에서는 필수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게 암호화폐, CBDC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미국이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직접 발행하여 미국뿐만 아니라 홍콩도, 중국도, 그리고 한국도 전부 미국이 발행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게 하려고 합니다. 미국 정부는 리플이 아닌 미국에서 직접 발행한 코인을 디지털 화폐인 CBDC 기술로 성장시켜 전 세계 디지털 화폐로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아느냐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이 코인이 미국에서 디지털 화폐로 직접 발행한 코인인데요. 이 내용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확인된 부분이고 미국 재무부 장관인 옐런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확인된 내용입니다. 제가 해당 내용은 진짜 어렵게 구한 거고 언론이나 매체에서 비공개된 내용으로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라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건데요. 현재 발행 초기로 우리나라 돈으로 1원도 안 하는 금액인데 테더 코인처럼 달러화를 시켜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연동된다고까지 하니까 이 코인은 현재 달러의 가치인 1,300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30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미국이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코인의 ETF 승인 또한 필수이기 때문에 1,300원까지는 무조건 EU 불문 끌어올릴 거라고 합니다. 현재 세계 경제를 이끄는 기관인 연준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을 관리하는 SEC가 모두 미국 기관인 건 아시죠? 이 코인은 EU를 만들어서라도 기관과 정부가 어떻게든 상승시킬 거예요. 그러면 단기간의 상승은 당연한 거고 장기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그에 대한 모든 계획과 세부 내용들은 연준과 옐런을 통해 확인은 끝났고 확인된 내용이 바로 이건데 지금부터 같이 보실게요. 이거 어쩔 수 없이 모자이크 처리한 건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보여드려야겠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에 나온 내용은 즉 달러를 대체할 자격에 대해서 시사해놓은 자료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인 연준과 극고 그리고 재무부가 실시한 자격심사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플은 TBD로 미정 그러니까 승인이 어렵다는 거겠죠? 현재 달러가 연동된 테더코인마저도 미국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 재무부, 미국 정부 그리고 SEC까지 모두 얘기가 끝나있는 이 코인 미래의 제2의 달러가 될 거고 현재같이 최소 1300배 이상 상승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코인이 뭐냐 많이 궁금하시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 코인을 방송으로 여러 번 몇 번 올렸었는데 올릴 때마다 영상이 잘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영상에 올렸었는데 미 정부와 관련된 내용이고 연주의 서류를 공개해서인지 유튜브 측에서는 경고를 보내왔습니다. 이 코인을 직접적으로 올리면 또다시 경고를 받게 되고 그러면 제 채널이 아예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 개인 번호 010-2946-5883 민지라고 써서 문자 주시면 이 영상을 보신 우리 시청자, 구독자님들이라고 생각하고 해당 내용의 세부 정보들 그리고 코인명과 코인 관련 내용들 전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단기로도 1000%는 기본이고 현재 1달러의 가치까지 올리겠다고 하면 10만% 그러니까 1100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럼 진짜 만원만 투자해도 천만원, 십만원 투자하면 1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문자 보내신 분들에 대한 유료 업자 판별도 같이 한 다음 정보 제공해드리는 거라 조금 시간 걸릴 수 있어서 이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조금이라도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PC 버전은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신 후에 나오는 링크를 누르셔서 정보 남겨주시면 더욱더 빠르게 정보 받아보실 수 있고 모바일도 마찬가지로 영상 아래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나오니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더 빠르게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혹시나 이런 정보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더더욱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원도 괜찮고요. 그것도 아깝다 하시면 5천원 아니면 천원 천원도 괜찮아요. 단기간 큰 상승을 보이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기사에 뜨면 아 이게 진짜였구나 하면서 확신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보는 받으시고 소액으로 투자하시다가 확신이 서시면 그때 가서 많이 많이 투자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현재 코인하는 전세계 인구가 5%도 안 됩니다. 지금 돈을 넣기만 해도 전세계에서 5% 안에 드는 선구자가 되는 건데요. 지 따라올 10%, 20%대의 사람들이 우리를 선구자라고 부르면서 돈을 넣어줄 거라고요. 코인으로 인생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채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